이게 우리가 춤을 안 추리고 에이 물 있어요? 목 안 말라? 아니요 나만 먹어서 위험하네? 먹지마 아니요 물을 하면 제가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저희가 먼지 였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와우 오우 예쁘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나왔어요 아 잠깐만 보토베봄 1시간을 잘라 그전에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드릴게 있는데 이게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가 됐는데 별 좀 닦고 언니 제가 이러려고 제가 8월 12일에 신곡이 나오는데요 저희와 같이 홍보를 해주고 이야기도 해준다고 해서 워터웜 대부에서 예빈을 이렇게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8월 12일에 나온 메이트고요 8월 12일이니까 지금 아직 한참 남았죠? 오늘 여기 오토봄 대구에 계신 여러분들만 춤을 처음 보시네요 저희도 결혼이가 같이 해줄거라서 그리고 노래도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좀 괜찮네 이러면 물총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잠깐 내려놓고 해줄까요? 어 그럴까요? 예쁘다 예쁘게 안 돼 불안다 여기가 반부선이 있어서 그냥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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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만 같이 외치시면 되게 쉽거든요 다 보여 그릴게요 가만히 가리 배가 콧녜이 하나도 온 암 두 번째 퍼п소다 세 번째 퍼포롤 Eduardo th 한글자막 by 한효정